SK 이노베이션 계열사 사장들이 유튜브 동영상에 일제히 출연해 재미난 연기를 선보여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김준 총괄사장을 비롯해 SK에너지 조경목 사장과 SK종합화학 나경수 사장, SK루브 리컨츠 디동섭 사장과 SK인천석유화학 최남규 사장 등 6명은 SK이노베이션이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캠페인 아그위그 시즌2의 홍보 역할을 맡았습니다. 아그위그는 SK이노베이션과 UN환경계획 한국협회와 함께 추진하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캠페인으로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사장들이 친근한 모습으로 적극적으로 동참해 회사 안팎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구성원들의 아이디어로 친환경 사회적 가치 창출 캠페인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랫, 사장,近장,